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뭔가 많이 혼미한 할메팅게일 한번 모시고 왔어 아니지 어쩌면 반대로 할메팅게일 일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이런 사연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것이 할메팅게일 인지 아니면 할메팅게일 인지 아무튼 갑시다 제목 뭔가 혼미하고 수상한 할메가 늙은 저희 아버지한테 달라붙었는데요 같이 살거라고 합니다 영감 500만원만 땡겨 줘봐요 원제 혼자가 되신 80대 후반에 저희 아버지가 산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와 같이 살까 같이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혼자 된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당신 혼자 우연히 들렀던 도봉산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와 사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저 단순한 연애라면 저도 상관이 없는데 할머니를 그 할머니를 아버지 댁으로 데려와가지고 같이 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먼저 그랬다고 하네요 참고로 그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세요 70대 중반정도 영감 혼자 있수 그럼 밥은 누가 해요 어? 없지?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밥 해줄게 같이 삽시다 라고 말이죠 예 물론 진짜 말 그대로 적적한 두 분이 같이 살며 오순도순 지내는 거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마는 그러나 저는 말이죠 자식된 입장에서 특히 저희 어머니 당신 돌아가신지 아직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여하튼 그냥 밖에서만 데이트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벌써 돈 몇 백을 뜯어갔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한테 줬다고 해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좀 수상하고 찝찝합니다 특히 수술 부위가 무릎 피라는 것도 좀 그렇고요 신분 확실하고 반듯한 할머니라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이렇게 교묘하게 받은 게 영 그래요 그리고 당신 혼자 계시는 아버지 아파트에 자꾸만 들어오려는 것도 마음이 안듭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절대 안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건데 혹시 이것과 비슷한 경우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 혹은 마음 막은 분들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헐 절대 안돼요 그 할머니 들어오는 순간 그 집은 그 할머니 집이 될 거야 아버지 통장 속에 있는 현금도 전부다 댓글 쓰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부르지도 않고 몰래 집 팔고 잠수 타버릴 것 같아요 사실 제 친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당신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70대 할머니랑 살았는데 여기서 당신이 죽자 즉 친구 아버지가 죽자 돌아가시자 장례를 그 할머니 혼자 몰래 치른 뒤에 집 팔고 튀었다고 합니다 아들 두 명의 친구 딸이죠 제 친구도 있었는데 먹튀를 당한 거예요 솔직히 이게 가능하나 싶지만 혼인신고도 하고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하네요 2번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거 혼인신고 노린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해도 사실혼 되면 골치 아프지 않나 3번 돈 보고 그러는 거죠 뭐 할아버지한테 아파트도 있고 여하튼 그래 그 아파트 예금 등등등 할아버지 재산을 당신 자식인 즉 쓰니한테 옮기는 조건에 동의를 하면 그때 들어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 할머니는 바로 연락 두절될 것 같아 2번 그냥 냅둬요 어차피 쓰니가 돌볼 거 아니잖아 연세가 80대 후반이면 인생 황운 중에 황운인데 재미있고 즐겁게 사시게 그냥 두라고 돈 뜯겨도 살아생전 대접받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쓰니 혹시 그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예요? 대제 쓰니 아니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면 수고한 대가만 주면 되는 거지만 저 할머니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특히 이거 나쁜 사람이면 나중에 우리 집안 분란 일으켜가지고 자식들과 의상하게 할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충격받고 상처받고 가스라이팅으로 당신 남은 재산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말이죠 무서워요 2번 그러다가 재산만 가로채고 홀랑 도망가버리면 어떡해요 아버지라도 돌봐주면 덜 억울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휙 날라버리면 끝장인데 3번 그 할머니 입으로 밥해 주러 오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아예 숙식 제공 가사도우미 계약서를 쓰고 어? 계약서를 쓰고 월급을 최저로 맞춰서 드리세요 아버지야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식 입장에선 절대 아니라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거 가사노동 제공 받으나 안 받으나 아버지 돈은 그 할머니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최소 겉으로 보이는 문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막말로 혼자 된 아버지 댁에 거기서 끼니와 세탁, 청소 이런 거 쓰니가 챙겨주실 거 아니면 차라리 아줌마 드리는 게 낫지 어? 무릎 안 좋은 할머니는 좀 그렇잖아 되겠으니 저희 형제들이 요일마다 번갈아 가며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가 다 같이 가서 다 해드리죠 그런데 그 할머니를 사귄 후 약 2개월 이제는 절대 찾아오지 마라 이놈들아 이러시고 아파트 비본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2번 아니 쓰니 아버지도 사생활이 있는데 아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들까지 가면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지만 집집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거니까 말은 줄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요 아버님과 등지고 사실 거 아니면 적당히 숙이세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 연세면 언제 자꾸 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니까 지금의 감정보다는 나중에 아버님을 생각하며 후회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3번 그러다 혼인신고 딱 하고 그 할머니는 지금 당신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살 길이거든 4번 중년이신데 무릎 맞춤법 모르는 거 싫어야? 대댔으니 죄송합니다 걱정이 너무 앞서서요 5번 아내분 돌아가신지 아직 몇 달 안 된 거 소름이야 아니 왜 곱게 안 늙어? 이거 나만 이해가 안 되나요? 대댓글 저도 여기서 저 할아버지가 제일 소름이에요 80이든 90이든 마누라 죽기만 바란 것도 아니고 말이야 7번 아니 뭐 얼마나 봤다고 집에 와가지고 밥을 해주고 싶대 그 할머니 소식적에 남자 많이 등쳐본 것 같은데 쓰니 아버지 조심하시라고 해요 괜히 이상한 할머니 만나가지고 돈 재산 다 뜯기면 자식들 보기도 쪽팔릴 거고 무엇보다 본인 마음이 제일 시궁창 아니겠어요? 최소한 금전적으로만큼은 절대로 엮이지 마시라고 해요 그냥 가볍게 꽁냥꽁냥 연애만 하시라고 뭘 같이 살아 8번 우리 큰할배가 자식들 좋은 쌩까고 딱 저렇게 하다가 그 할머니가 집이랑 할머니 돈까지 혼란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자식들하고도 열을 끊었는데 염치가 있으니까 돌아오진 못하고 그렇게 혼자 있다가 어떤 컨테이너에서 당신 혼자 돌아가셨어요 아니 할배 왜 그랬어요 9번 그 할머니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늙은 쓰니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재산들 싹 다 털어 가려나 본데 덜덜덜덜덜 추가 그 할머니에 대한 신상을 저희 큰형님한테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기초수급자에 아버지보다 13살 젊으며 보증금 500에 월 30월세방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집에도 벌써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수술비 300 외에도 돈을 더 주셨다고 하는데 진짜 걱정입니다 그 할머니 가정사가 어떤지는 몰라도 듣기로 자식들하고 열을 끊고 산다는데 이 역시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처럼 아버지가 아프면 돌봐줄거라는 둥 계속 같이 삽시다 영감! 이러는 모양인데 아... 미치겠습니다 댓글 1번 헐! 벌써 넘어가셨네 이거 무조건 말려야 해요 2번 일반인과 기초수급자랑 뇌구자가 달라요 참고로 이건 절대 비하가 아니라 순수 제 경험입니다 그 할머니 그 나이에 집 하나 없이 혼자 사는데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겠냐고 3번 아니! 수술비 300을 받은 70대 할머니가 무슨 요양보호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쓰니 아버지가 그 할머니 요양보호사 같구만 어? 할배팅게일 4번 응? 기초수급자면 병원비가 안 나올텐데요? 수급자는 의료수급도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환급을 받거나 합니다 내가 보기에 수술비 명목으로 그냥 삥땅 친거 같은데요? 돈 빨린거야 이거 5번 왜 이렇게 돈을 쓰시겠습니까? 지인의 지인 어머니 할머니거든요 이분도? 이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고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바로 할머니 명의로 건물까지 주셨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 자식들은 뭐 땡잡은거지 뭐 장땡 그래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주변에서 다들 그 할머니 자식을 부러워합니다 여하튼 아버지에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설사 100억이 있다 해도 그래 그래요 자식 입장에선 싫겠죠 작은 돈이라도 작게 줘도 나라도 그래 그 할아버지 자식이면 반대를 했겠지만 반대로 할머니의 자식이라면 대찬성이야 어쩔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돈 최고! 어 7번 우리 외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만에 그런 할머니 만나서 1년 살았고 이후 3년 동안은 그 할머니 똥 치워주면서 열심히 간병하다가 결국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때 그 집 아들들이 처음으로 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 엄마 학대했다고 난리 펴서 법정 가고 생쇼 했어요 8번 아니 지금 누가 누굴 간병한다는 거예요 무릎도 안좋은 마당이 대랫으니 아버지가 그 할머니 간병 안하면 다행이지 저 할머니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볼수록 뭔가 무섭고 떴어야하다 혼미해 9번 아휴 벌써 그 할머니한테 마음을 다 뺏기셨나보네요 다음은 재산이야 같이 살면 할머니 자식들한테 다 흘러들어갈 겁니다 님 아버지 재산 말이죠 뭐요? 자식들하고 연을 다 끊었다고? 글쎄요 벌써 몇 배 가져갔다고 하니 말 다 한 거고 늙은 할머니니까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대로 마음 잡고 뒷조사를 해서 알아보라 이 말입니다 사기꾼이 늙으면 그냥 사기꾼 할머니가 되는 거니까 생각을 해봐요 나이 먹어서 본인도 힘든데 90 다 된 할배 밥해주고 싶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할머니가 뭔가 재산을 노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순수 아이고 저 양감 참 잘생겼네 이래가지고 진짜 반해서 좋아가지고 두 사람이 사는 거면 그러면은 뭐 문제가 크게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 반대로 아까 얘기했죠 할배팅 게일이 될 수도 있다니까 아무튼 여러분의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